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조금 무더워진 딱 이 맘때쯤에 이제 6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엄청 중요한 시험을 여러분 앞두고 있어요. 이 6월 평가원에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여러분들 실력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미리 선생님이 자체 모의고사를 고퀄리티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자, 세계사 모의고사 1강에서는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뤄볼 거고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셨죠?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선생님이랑 연표 특강 때 연표 문제 풀어봤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발문 꼼꼼하게 읽고 자료를 읽어나갈 때 이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인 키워드 거기다가는 빨간색 형광색 표시를 해두면서 같이 볼 거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거가 되는 부분에는 노란색 형광색 표시를 미리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은 근거와 선생님이 말하는 근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계사의 모든 수능 시험에서 똑같았다고 했었죠. 4대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될 건데 조금 독특하게 유물 제시형이 아니라 글 제시형으로 출제를 해봤어요. 자, 가나 문화현상과 관련된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죠. 1822년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샹폴리옹이 상형문자 해독에 성공하면서 가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 가라고 하는 문명이 이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쿠프왕에 대한 기록이다. 헤로도토스는 쿠프왕을 극악무도한 왕으로 결론 지었으나 현재 쿠프왕은 뭐래요? 가라고 하는 문명 역사상 가장 걸출한 핵심은 파라오지. 자,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왕을 생각해서 정치적인 지배자를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라고 불렀던 문명과는 가에 해당되는 거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문명 살펴봐야 되겠죠. 나의 사람들은 인신공양과 다산의식을 행하였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신공양이라던가 다산의식을 다른 문명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나는 지리학과 항해술에 탁월했고 이거 정도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리학이라던가 항해술 그러니까 원거리로 이제 무역을 나가는 활동들을 많이 한 문명권이었겠지. 수공업도 전문적으로 행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 부근 에스파냐의 발레아레스 제도 카디스와 말라가 등의 식민도시를 건설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체적으로 문자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는데 항해술에 탁월했고 스스로 문자를 고안해서 사용을 했대.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이 문자체계를 도입하여 자신들의 언어에 적용했고 이렇게 알파벳이 되었다. 알파벳이 기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죠. 나는 표음 문자를 만들었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식민도시를 건설했던 우리 소아시아 문명에서 몇지? 패니키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는 이집트 나는 패니키아로 들고서 푸시면 돼요.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가는 사자의 설을 작성하였다. 그쵸? 이집트 문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내세죠. 가신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세상,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라와 함께 항상 죽음 안내서였던 사자의 설을 함께 묻어뒀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맞는 선택지. 니은을 봤더니 이집트는 점토판의 쐐기 문자로 기록하였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이죠.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가 여기가 잘 강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점토를 이렇게 쐐기로 이제 날카로운 곳으로 파서 만드는 쐐기 문자가 기록을 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시험에서 항상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패니키아는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건설하였죠. 하라파의 계획도시가 형성되었다. 자, 모헨조다로나 하라파의 계획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인도의 인더스 문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ㄱ, ㄷ, 2번에 해당이 되겠죠. 1번 가볍게 풀어보셨고요. 2번 넘어가 볼게요. 미출신 내가 건국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에 오랫동안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진나라, 그러니까 법가를 강조했던 진나라에 굉장히 가혹한 통치, 법치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동안 조정을 비방하는 사람은 멸족의 화를 당했고 모여서 인눈하는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행유라고 하는 사건을 배웠었는데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묻었던 이런 자건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제후들과 제일 먼저 관중으로 들어서는 자가 왕이 되기로 약조했으니 관중이 제일 먼저 들어온 내가 마땅히 관중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의 법령을 폐지하고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한다라고 해서 진나라가 가혹한 법치를 계속하다가 빨리 망하고 단명왕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왕조였던 이 나라를 이제 건국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진나라 다음에 우리는 한나라를 배우게 되지. 자 밑줄 친 나는 한나라를 건국했던 유방에 해당이 될 거고 이 건국한 왕조는 한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이백과 두보에 의해 시문학이 발달하였다. 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귀족적인 문화인지 서민적인 문화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랬지 시를 짓거나 시를 읽는 거는 귀족적 문화였죠. 귀족적 문화. 자 귀족적인 문화를 향유했던 대표적인 왕조가 위진남북조나 당나라가 있는데 당나라의 경우에 대표적인 시인이 이백과 두보였고 위진남북조 시대는 구마라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귀족적 문화로 당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활판 인쇄술의 보급으로 다양한 도서가 출판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활판 인쇄술이라던가 화약이라던가 나침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송나라의 이 3대 발명품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나라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번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저술하여 훈과학을 집대성하였다. 자 과거 시험에 교재로 활용됐던 오경정의 공영달 이런 키워드는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4번 사마천이 사기를 지어 기전체 역사서술의 모범을 보였다.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대문화의 완성기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정통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 기전체 기전체를 확립했던 시기가 바로 한나라 시기였죠. 한무제 때의 사람이었어요. 사마천은 홍로몽과 같은 소설이 유행하였으며 서민문화가 발달하였다. 홍로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청왕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